자, 이 시간에는 항암치료에 대해서 항암치료의 진상이라고 그럴까 항암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치료라는 말이 있고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말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주로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방법을 치료법이라고 해요 통증이 있다 그러면 그 통증의 원인은 해결하지 않고 그 통증 자체만 해결해 주는 그래서 통증은 진통증이죠 그러나 그걸 진통을 시켰다고 해서 그 통증을 느끼게 하는 병 자체는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뇨치료라면 혈당을 낮춰주는 혈당이 높아서 여러 가지 증세가 생기니까 혈당을 낮춰주는 약을 주면 혈당은 떨어지지만 당뇨병은 치유되지는 않은 거예요 고혈압 약을 먹으면 혈압은 조절되지만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는 치유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웠고 지금까지도 병원에 사는 모든 치료들은 다 치료를 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질병의 증세를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그 증세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그 병 자체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항암치료도 꼭 같은 거예요 암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에 걸린 원인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원인이 뭡니까? 다 배웠는데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의 T세포가 암세포로 몰려가서 그리고 그 초자연적인 놀라운 돌봄, 보살핌 때문에 유전자가 켜져서 자연 항암 물질을 T세포가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의 자연치유가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돼버렸다는 말은 그 암의 자연치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에요 그 원인은 어디 있어요? T세포에 있어요 그럼 T세포에 뭐예요? T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켜지지를 않아 유전자가 켜지지 않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그렇죠? 꺼진 유전자를 켜려면 뭐가 와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생명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문제가 있고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그 원인은 결국 유전자들이 생명을 충분히 받지를 못해서 그런데 생명을 충분히 유전자들이 받지 못해서 작동을 잘 못한다 그게 이제 원인 그럼 그 원인은 또 뭐예요? 생명이 자꾸 막혀요 다시 말하면 쉽게 더 쉽게 말하면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우리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 뜻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뭐예요? 의미입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어 내가 살아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생기가 에너지가 막 떨어집니다 사람이 활발하고 생기가 넘칠 때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 있다 의미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요? 보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면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나 내 자신의 가치나 어떤 보람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큰 스트레스를 확 받지 않고도 유전자가 서서히 꺼져갈 때는 언제냐 하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별로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그래 오늘 하루도 참 의미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오늘 또 하루 지나갔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점점 꺼져서 여러분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라는 것 유전자에게 필요한 것이 뜻인데 바로 그 의미인데 이 의미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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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속초 바로 밑에 양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양 그 양양이라는 곳이 옛날에는 그게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몰라서 속초 북쪽에 붙어 있는지 속초 남쪽인지 내륙인지 해안인지 전혀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뭐예요? 왜? 양양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누가 양양 그래봐야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양이라는 곳이 굉장히 의미가 있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의미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양양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우리 처갓집이 양양이라 사랑하는 내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양양은 아무도 하냐 그런데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 사랑이다 사랑이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는 말은 사랑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사랑보다 조금 스케일이 작아지면 뭐가 어떤 시간을 보낸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겁니까? 아, 오늘은 참 좋은 진리를 배웠다 몰랐던 진리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뉴스타트 센터에 오신 이후로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낳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뜻이 있어 그런데 강의 시간마다 지겨워 죽겠다 이러면 유전자 꼼짝 도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진, 그 다음에 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부엌해서 음식을 어떻게 해요? 맛있게 해주니까 이거 지금 부엌에서 좀 자꾸 저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처먹는데 그래서 좀 과식은 좋지 절대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야, 이게 맛있고 몸에 좋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렇다면 많이 먹는 게 최고다 그런데 적당해야 돼요 참 부엌에서 많이 또 잡수주면 부엌에서도 신이 나긴 나요 신이 나긴 나는데 제일 이제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게? 본부죠? 식자제비가 너무 많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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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진 그래서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열심히 정성껏 해주는 것이 또 우리 봉사자님들이 이렇게 정성껏 해주는 것을 보니 참으로 뭐예요? 감사하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게 봉사자인가 저게?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의미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의미 있게 자 그 다음에 야 진선미 오늘은 정말 아름다움을 많이 뭐예요? 느낀 날이다 그래서 야 오늘 어딜 갔더니 야 정말 끝내줬더라 그런 게 의미 있는 날이야 진선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은 생명을 느낀 날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받은 날이야 네 자 여러분 생명을 받으니 건강해질 수 맞게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 생명의 뜻 진선미 사랑의 뜻을 받아들이면 유전자는 회복하고 나쁜 뜻만 계속 받아들이면 하루하루가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유전자가 서서히 꺼져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갑자기 스트레스가 꽉 몰려와서 갑자기 갑자기 너무 너무 좋지 않는 사건이 벌어져서 그렇게 해서도 유전자가 다 꺼져서 병이 날 수도 있고 또는 뭐예요 서서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찾아야 돼 내 인생에 뭐예요 내 삶의 의미 보람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렇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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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다 그 노래 제가 참 좋아요 자 그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꼭 밖에 나가서 또 소문을 내요 이상구 박사가 좀 바람이 나려고 그래서 그래서 치료가 있고 치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되려면 치유가 되려면 암이 치유가 되려면 뭐가 회복돼야 돼 유전자가 회복돼야 돼 첫째 T세포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그게 켜져야 돼 결국 그것이 켜지려면 뭐예요 뜻 의미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질병이 다 같아 당뇨도 그렇고 다 결국 이 다 많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항암치료라는 것은 이 치유 무슨 뜻 유전자 뭐 이런 것과는 아무런 뭐예요 상관이 없는 치료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건 뭐예요 항암치료라는 것은 결국은 뭐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암환자들은 면역력에 집중을 하고 유전자를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결국은 생명을 받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분들이 자꾸 뭐예요 암 암등어리 자체를 잘라내야 된다 방사선으로 태워야 된다 항암제로를 뭐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수술하는 것도 그렇고 방사선 쪼이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항암제로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다 면역력을 어떻게 해요 면역력을 팝회시키는 일이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회복시켜야만 치유가 되도록 돼 있는데 면역력을 파괴하면서 암등어리 자체만 공격하니까 치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의사들이 잘 알게 모르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사들이 우리 의사들이 이거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어디에 나타나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암을 치료할 때 항암제로 오는 방사선으로 하여튼 수술로 암을 치료하면서 치유 이런 증세 치료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곧 면역력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할 때 항암치료를 할 때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이 치료로 말면 이 암이 치유된다는 것을 기대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만약 치유가 된다면 무엇 때문에 치유가 될 거예요? 면역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 항암치료 이후에 어떤 환자가 새로운 의미를 찾게 되고 좋은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연히 뉴스타트를 하게 돼서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바꿨다 이럴 경우에는 유전자가 회복돼서 결국 면역력이 회복이 돼서 낫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수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있지만 병원 치료 때문에 다른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주지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 때문에만 암이 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입니다 꿈 깨야 됩니다 불가능이에요 그 불가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암 환자가 요즘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일생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인구 3명 중에 암입니다 남자는 남자는 벌써 2명 반 중에 하나 조금 있으면 2명 중에 하나 이게 세상이 미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자는 3명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 많은 암 환자를 암센터가 얼마나 큽니까 와 제가 신촌에 제 목요에 한 번 한 번 지나가 봤더니 연세 암센터 와 가보셨어요 웅장하고 와 이래서 제가 보고 그 많은 암 환자를 그렇게 많이 치료하면서 통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통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통계는 뭐예요 어떤 통계냐 치유율이라는 통계입니다 연세 암센터에서 내가 이 암에 걸려가지고 연세 암센터에서 이런 치료를 받으면 몇 프로나 치유되는가 그거를 치유율이라고 해요 치유율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존재하게 안하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 치료를 받으면 50%는 가망있다 그 가망있다는 말은 치유된다는 말 아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치유율이라는 말은 아예 현대의학에서 뭐예요 존재하지를 않고 이 치유율을 대신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여러분이 들으면 치유율인 것처럼 들리는 통계가 있어 그게 뭐예요 생존율입니다 생존율 자 생존율 치유율하고 생존율하고 다른 게 뭐예요 치유율은 병이 싹 없어졌다는 얘기고 생존율은 병이 있어도 안 죽고 살아 있을 확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얘기해주는 확률은 뭐예요 생존율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 생존은 어떤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 이 치료를 받으면 몇 프로가 나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다 생존율인데 몇 년 생존율이게? 5년입니다 제가 해드리는 항암치료를 받으시고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즉 몇 년간 5년간 암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치유될 수가 없죠 왜? 내가 해드리는 치료는 당신의 무엇을 더 파괴하니까 면역력을 파괴하니까 치유될 수 없죠 그래서 치유율은 없고 5년 생존율이 5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자들은 의사는 환자에게 생존율을 얘기하고 있는데 환자는 자꾸 무슨 말로 알아들어요? 치유율을 알아듭니다 그거는 환자가 바라는 바죠 그러나 현대의학의 항암치료 통계에서 치유율이 나와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치유율이라는 말이 없고 이 치유율과 아주 유사한 통계가 있습니다 생존율도 아니고 치유율도 아닌데 아주 치유율처럼 들리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게 뭐게? 완치율입니다 완치라 그러니 치유처럼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완치는 뭐까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완치 완전히 치료됐다는 거죠 즉 치유는 아닌데 치유는 뭐까지 없어져야 치유예요? 원인 내 유전자를 변질시킨 원인까지 없어져야 치유야 아시겠네요? 원인까지 없어졌다는 말은 뭐가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외부적 내면적 환경이 달라져 버린 경우를 치유라고 그러나 환경의 변화 없이 내 식생활에도 변화도 없고 운동 습관에도 변화도 없고 내 생각에도 변화가 없어 내 마음속에 또 달라진 것도 없이 완치될 수 있어 그 암 있던 암이 싹 깡그리 깨끗하게 없어질 수 있어요 원인은 그러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을 경우 그때 그 치료된 상처를 완치라 그럽니다 완치입니다 어떤 경우에 완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에 완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드무지만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완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 때문에 요즘은 보험공사라 그래요? 보험공단에서 자꾸 편지가 오대요 내시경을 받아보십시오 어느 병원에 가면 무료로 해준다 받으라 그러는데 안 받으면 나중에 나중에 손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참 오더라고 결국에 그러니까 65세 이상에서는 뭐를 뭐를 해보고 70세 이상에서는 뭘 해보고 그런데 저는 생각 없어요 계속 뉴스타트 할 텐데 병 걸렸다 그래도 뭐예요? 뉴스타트 할 건데 참 마음 편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완치 어떤 경우에 완치가 되는지 그래서 아무 증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발견되는 암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안 했더라면 도저히 발견될 수 없는 암을 연기암이라고 합니다 연기 연기 그래서 여러분 암이 1기 1기 2기 3기 4기가 이제 말기인데 1기 이전에 연기라는 기가 있어요 이 연기 때 발견하면 진짜 재수 대박 정말 재수 좋은 거지 운 좋은 거지 연기라는 암은 암은 암이야 자 여기서 이제 악성 악성 종량입니다 세포가 악성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 가서 말기 다 되는데 악성이 되는 것도 사실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양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양성 그래서 양성 종량도 1기 2기 3기 4기를 지나서 드디어 악성 그래서 이 세월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이 악성이 처음으로 된 호시점에 발견되는 진짜 억색에 재수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연기암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첫째 작다 주로 직경이 1cm 이하 1cm 미만데 이게 암 덩어리인데 암세포 덩어리인데 이 암세포들이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다 뭉쳐있어요 뭐를 기다리게 아직은 이 환자의 면역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나가서 돌아다닐 수가 없어 나가서 돌아다닌다가는 T세포한테 걸리면 죽어 그래서 면역력이 좀 더 떨어질 때까지 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암이라는 건 참 재미있습니다 암세포들은 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 무슨 눈치 면역 T세포 눈치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T세포들이 약해지면 암세포들이 뭐예요 좀 돌아다닌게 활동을 하고 T세포들이 조금이라도 강해지기 시작하면 뭐예요 암세포들 조심해 지금 이상하자 T세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 봐 지금 엊그저께부터 자꾸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지금 환경에 뭐예요 변화가 이야 이거 안되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암 말기 환자들일지라도 그 말기 암세포들이요 야 이상하다 이거 이때까지는 뭐예요 뭐 맨날 걱정하고 뭐 아 뭐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맨날 이런 것만 내면의 환경이 아주 열악해서 T세포들이 점점 유전자는 더 꺼져가니까 암세포들은 더 마음 놓고 뭐예요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아이가 엊그저에 붙듯이 시작해 말이야 노래를 불러 쌓고 웃어 쌓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스트레칭 이란 걸 쌓고 이렇게 T세포들이 점점 못해요 유전자가 깨나기 시작하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 몸에 있는 만약 여러분이 정말 뉴스타트를 즐겁게 지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뭐예요 지금 활동 정지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치 이 연기암이 활동 뭐예요 정지 상태 있듯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기암이 연기암은 어떻게 하냐면 이 T세포들이 아직도 약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호막을 딱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암세포들이 한 놈도 이 보호막을 뚫고 밖으로 나간 그런 암세포가 없는 그 기간을 연기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환자가 이 연기암을 가지고 있다 주로 연기암은 유방암 무슨 자궁경부암 이런 경우에 많은데 이 연기암을 또한 상피뇌암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연기암은 어떻게든 완치해요 어떻게든 완치해요 도려내면 끝이야 도려내면 완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연기암 진단을 받고 완치된 사람들이 도려내죠 자 문전이 이겁니다 완치됐다 그러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아 좋죠 그런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 너는 참 억색의 재수 좋은 년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다 폼 잡고 내가 누구니 이래서 하면서 그러면 야 예 한뜩 쏴야지 어딜 갈까 삼겹살집에 가자 거기 가서 이제 또 소주 한 잔 걸치고 축하한다 예 술 들어가고 삼겹살 들어가면 뭐가 약해지는데 면역력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냥 운 좋다 이거야 그래서 그리고 병원에서는 당신 몸 안에 왜 암이 생겼는지를 가르쳐 줄지를 뭐요 아나 그저 연기암 참 운 좋으십니다 이래서 도려내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뭐요 내가 누구니 이래서 하면서 폼 잡고 야 이제 나는 뭐 땜했다 암이라는 액땜을 했으니 이제 나는 평생 암에 뭐요 안 걸릴 거야 그러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누구니 이러다 보면 한 1년 2년 후에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 지금 보면 뭐예요 암이 전이가 돼서 척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치유는 안 되고 완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자 완치되고 연기암을 떼어내고 완치되고 살다가 점점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겨가지고 또 뭐 아들이 입시에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남편이 또 바람을 피기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보면 이제 면역력이 확 면역력이 확 떨어질 것 그러면 쫙 처벌 그래서 완치되어도 치유가 안 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신 것만 해도 병원 치료 현대의학적인 항암치료로는 치유 완치는 어쩌다가 될 수는 있지만 뭐는 될 수 없구나 치유는 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그래야만 그걸 알아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시간부터 이제 그룹 상담을 드릴텐데 상담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뭐냐 하면 박사님 왜 웃어요 왜 이렇게 유연하세요 강의를 들어 왜 유연한 것만 자꾸 뭐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 이외에는 암을 치유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없다는 거 그리고 불행이도 모든 현대의학적인 항암치료는 항암치료는 결국은 뭐예요 면역력을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유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팍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이 항상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사님 제가 끝나면 10월 며칠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하자고 예약이 돼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결국은 물어보더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자들은 대답을 알아도 물어보는 게 여자더라고요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우리 집사람한테 배웠어요 제가 대답을 아 여자는 대답을 알아도 물어보는구나 남자들은 대답 알면 안 물어본다 그렇죠 대답 알면서 물어보는 놈은 쪼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쪼다기 때문에 대답을 알면서 물어보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쪼다가 아니거든요 쪼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답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 남자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뭐요 없는데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차를 모으고 탁 하는데 주로 남자들은 조용히 듣고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주로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고 들어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남자 측에서는 쓸데없는 소리를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고 남자들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결혼 생활을 좀 오래 하다보면 그런데 도가 트니까 자료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끝나겠지 이제 끝났어 이제 조용해서 좋다 이제 더 가는데 날씨가 좀 흐려지더니 빗방울이 탁 떨어졌어 창에 탁 튀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집사람도 보고 나도 봤어요 빗방울이 탁 탁 그래서 아하 남자는 뭐하는 거예요 빗방울이 떨어지면 가만 피가 올 것 같아 남자는 주로 말 안 하고 그런 거 생각해 생각하면서 가만히 우산이 저 뒤에 트렁크에 있던가 도착 시간이 45분 후면 도착할 텐데 그때까지는 비가 안 내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우리 남자들은 항상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걸 혼자서 고민하는 게 남자 문제 그런데 그런 데가 있네요 우주산이 뭐라고 하면 여보 비와 그래 바보가 아닌 여자가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면 몰라 이게 남자들은 그게 보면 몰라가 아주 올바른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에게는 그 반응이 뭐예요 동문서답 그래서 남녀간의 대화는 동문서답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하고는 말이 안 통 그런데 남편 쪽에서 볼 때는 누가 말이 안 통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비와 이거는 쓸데없는 질문 아닙니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할까 그랬더니 아 그게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보다 뭐예요 오래 사는구나 를 깨달았어요 왜 호기심 아니 그건 호기심이 아니잖아요 비가 오는데 뭘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이 아니라 여자들은 자꾸 사랑을 나누고 싶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뭐예요 머석하면 여자들 못 견디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석에 익숙이 돼가지고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많이 여자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시거럽다 시끄럽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빗방울이 떨어져서 비가 올 것 같다 이건 둘 다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여보 비와 물어본다는 것은 참 좋은 거구나 왜 우리가 지금 머석한데 당신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아무 내용도 없지만 서로서로 주고받고 뭐예요 대구 주고받고 해보지 않겠어요 맞죠 그거 맞죠 남자는 그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너는 눈 없나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누라 유전자 꺼버려 안 꺼버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유전자 동시에 꺼져 그러므로 거기에 사랑의 호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하고 이거 좀 하고 싶어 이럴 때 그 여자의 뜻대로 반응을 해준다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참 힘들어요 진짜로 진짜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알게 해봤거든요 이게 이게 안되게 안되는 걸 하려면 이렇게 힘들죠 우린 눈 없어 보면 몰라 이거는 힘들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래 우리가 한번 서로서로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어 보자 사랑을 나누어 보자 하는 게 힘들다 이 말이에요 알콩달콩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그렇지 아주 정다워요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 참 정다워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이 좀 잘하고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일지 충청도일지 잘 모르겠어요 충청도는 아마 여보 비와 그러면 다 도착하고 나서 대답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너는 눈 없냐 보면 몰라 이게 다 자꾸 튀어나올라 하는 거를 당장하고 비가 오긴 올 것 같네 그랬더니 이렇게 놀래서 쳐다봐 이 사람이 기대한 건 뭐예요 너는 눈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피가 오고 그 끝에 이러니까 감동을 해가지고 저 핸들 잡은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여보 대꾸해줘서 고마워 그런 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뭐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그게 참 안 되는 거야 그걸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요 저는 이제 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사랑이 어떻고 이론적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제일 가까운 집사람에게 그렇게 알콩달콩 해주는 현실적으로 그런 재주가 부족해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때는 잘 할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강의하는 거 보고 뿅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어머어머 박사님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천만에 살아보라고 살아 그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이렇게 환자로서 부부로서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은 그런 게 중요하대요 그러나 이게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그 알콩달콩을 어느 차원에서 어느 차원에서 가져야 돼요 영적 차원 그래서 그래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인간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나눌 수가 뭐예요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초인간적인 존재가 계신다 그분이 아버지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가 하도 무서워가지고 아버지라고 하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청우시는 아버지가 정다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아무리 우수한 현대의학적 항암치료를 받아도 지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암에 걸렸을 때 항암치료를 병원치료를 가장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첫째 돈 많으면 그렇고 그렇죠? 돈 많으니까 최고의 병원에 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또 대통령이다 최고의 치료를 받겠죠 그런데 재벌 대통령보다 암에 걸렸을 경우에 더 좋은 치료를 더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암센터 소장님 그렇죠? 자기 자신이 암 전문가예요 그리고 암센터 소장님 그러면 이건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 수준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을 한 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 연세의대 후배 이희대 박사 이희대 교수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투병기를 책으로 써서 아주 자세히 소상하게 써서 희대 소망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제가 그걸 읽어보고 거기서 발췌를 좀 했는데 이분이 2003년도에 퇴장염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자 해서 하다가 2차 치료를 하니까 쑥 좋아졌어 2차 그런데 쑥 좋아졌는데 한 3개월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나빠졌어 왜 더 나빠졌어? 면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센 치료를 해야 돼 또 조금 좋아졌어 또 뭐 한 3, 4개월 후에 보니까 뭐예요? 또 더 나빠졌어 그래가지고 2기에 시작한 치료가 1년 후 딱 1년이 되니까 말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치료 포기하고 6개월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6개월 선고를 받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무 나의 뭐예요? 학자로서의 성공에만 집착했구나 그래서 뭐 쉬지도 않고 건강은 돌보지 않고 너무 연구하고 공부하고 수술하고 이런 데 너무 집착을 했구나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내 성공만 바라고 내 인생을 지금 살아왔구나 그런데 내가 6개월밖에 못 산다니 정신이 버쩍 들었어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고 하면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내가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봉사를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암동회에 가서 상담도 해주고 나중에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의 건강 상담 코너를 맡아서 전화로 상담을 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기쁨을 얻은 거야 즐거워야 안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서 누군가가 고기를 끊고 채식을 하나 현미밥을 먹고 그리고 운동을 꼭 해야 된다 누군가가 뉴스타트를 전해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6개월 동안 뉴스타트라는 뉴자는 몰랐지만 그런 생활 습관을 건강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봉사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다가 언제 시간이 간 줄 모르게 6개월이 지내버렸어 딱 보니까 안 죽었거든 이상하다 그래서 사부간사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쑥 좋아진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분이 암사기 환자예요 그런데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했다고요? 왜 11번을 재발했냐?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나옵니다 쑥 좋아져 버린단 말입니다 좋아지면 여러분 차원이면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까? 아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 이때까지 내가 받은 치료로는 점점 나빠지더니 그렇죠? 병원 치료로는 점점 나빠지더니 내가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니까 좋아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나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암학자라 학자들, 교수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교수들의 생각은 생활습관을 바꾸고 이런 건 처주지를 뭐요? 안아요 암이라면 치료를 받으라 이거야 그러니까 치료가 머릿속에 확 바뀌었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결정을 내릴게 지금 치료받으면 되겠다 가까스로 간신히 뭐예요? 면역력을 지금 회복해가고 암은 이제 활동을 중지하고 그리고 적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예요? 암치료 확 그러니 어떤 보기에는 뭐예요? 좋아지는 거겠죠 그러나 아 좋아졌으면 하고 좀 있다가 또 한 3, 4개월 후가 되면 뭐예요?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게 11번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참 아깝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1년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2년,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암이 4기라도 이렇게 10년을 갈 수가 뭐예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나빠지면 또 치료를 중단하고 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노래를 부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노래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2015년에 그러니까 암 4기로서 이분은 10년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타우트로 인해서 T세포의 유전자들이 조금이라도 켜진다 그 켜지는 증거가 뭐냐? 내가 뭐예요? 지금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왔다? 자신감이 생기고 있다? 그게 증거죠 그렇게 되면 유전자는 켜지고 있는 것이 유명하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암이 4기, 말기에 와 있더라도 적어도 암이 활동을 하지 않는 암동면 상태라는 것에는 들어갈 수가 뭐예요? 있다 할 말이에요 암이 동면 상태만 되어도 그게 10년을 갈 수 있고 15년을 갈 수 있고 2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동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다시 뭐예요?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더 강화되면 그때부터는 T세포가 암세포를 뭐예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치료를 하면 쭉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뭐예요? 나빠졌다가 나중에 결국은 소위 우리가 일반 항암제라고 합니다 일반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버려요 한 1년 치료하면 그러면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안 듣는다 그러면 이제 무슨 항암제로 옮겨가요? 표적 항암제라는 항암제로 옮겨갑니다 표적 항암제 그래서 한 일반 항암제로 한 1년, 1년 반 또는 2년 동안 치료하다가 결국 실패했을 경우에 표적 항암제라는 것을 써요 이 표적 항암제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암이 그냥 푹 줄어요 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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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줄어요 그러면 표적 항암제를 처음부터 써지 왜 일반 항암제를 써서 고생을 한 1년이냐 시키고 난 뒤에 그렇게 잘 듣는 표적 항암제는 왜 그때 와서 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환자들이 표적 항암제를 잘 몰라 그래서 와 이제는 안 넘어오다 이렇게 돼요 왜? 쑥 주니까 왜 표적 항암제를 처음부터 안 쓰냐 하면 금방 내성이 생겨버려요 한 3개월까지는 쑥쑥 주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안 돼요 그러면서 표적 항암제를 치료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살살 더 커지기 시작 그래서 표적 항암제도 안 되겠다 그러면 결국은 무슨 항암제를 써요? 임상실험 방암 그건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슨 약인가 하면 아직도 효과나 부작용이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판될 수 없는 약을 써보자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나 어떤 항암제건 간에 여러분의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고는 가만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김선규 의사 이분도 매스컴에서 유명해졌죠 이분도 아마 이희대 교수하고 김선규 의사하고 아마 상당히 연배가 가까울 거예요 이분도 유명해졌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싶으면 연세의대로 가면 됩니다 사람은 이제 의사를 하다가 직장암 3기 직장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 거부했어요 수술만 받고 나는 지리산으로 간다 그래서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마누라겠죠? 그렇죠 김선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의사로서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봐도 항암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았다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항암치료의 목표는 치유에 있지 않고 생존기간을 조금 늘려준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재한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항암치료가 자연수명 자연수명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그게 자연수명입니다 그래서 항암치료가 자연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의사니까 잘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리산에 들어가서 건강, 완전히 환경을 바꾸고 스콘을 바꾸고 그래서 옛날에는 술 먹고 그러다가 완전히 생각도 바뀌고 내 생활 습관이 엉망이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일산에서 계속 병원 개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희대 교수와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희대 교수는 조금만 더 좋아지면 또 치료받고 또 치료받고 이 사람은 내 생활 습관을 고치면 돼 여러분도 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이 뉴스타트로 생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내 생활 습관을 고치면 돼